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2013년 6월 10일, 전직 NSA의 요원이었던 스노드는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믿기 힘든 사실을 폭로합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전세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기록을 감청 수집했다는 건데요. NSA란 1952년에 창설된 미국의 정보기관입니다. CIA가 스파이딩을 이용한 인력 전문이라면 NSA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보력 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스노드는 델이라는 컴퓨터 회사의 직원이었는데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델과 NSA 사이에서 모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진실을 파헤치고자 NSA로 이직을 합니다. 스노드는 시스템 관리자 겸 수석 자문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볼 수 없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스노드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걸 그냥 묻어둔 채 못 번쩍하며 사느냐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국가와 맞서 싸우는다. 스노드는 갈림길에서 진실을 택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당신의 이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당신 아내의 휴대폰 기록을 볼 수도 있었다. 그의 폭로와 동시에 미국 전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부가 자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쭉 있어 왔던 음모론 중에 하나였는데요.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미국이 자국민 뿐만이 아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또한 NSA 측의 정보를 제공한 기업들 중에는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NSA는 전 세계의 여러 대기업들과 불법적인 뒷거래를 하며 최소 38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백억 건의 통화와 이메일을 해킹하였습니다. NSA는 스노든의 폭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였는데요. 스노든은 과대망상증 환자이다. 프리즘은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만 수집을 하였다. NSA가 반박을 하자마자 스노든은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 폭로를 합니다. 나에겐 1급 기밀문서와 수집이 행해진 지역, 횟수가 기록된 첩보 지도가 있다. 스노든은 이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서 문서와 지도를 공개해버립니다.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 또한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지자 NSA는 전 세계적인 문매를 막기 시작하는데요. 프리즘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잠재적 테러를 미연에 방지했다. 예측된 대규모 테러만 50건 이상이었고 프리즘이 없었다면 대량 살상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NSA의 국장 키스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하며 프리즘 시스템을 옹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스노든의 말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었죠. NSA가 해킹한 국가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NSA가 한국을 감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스노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NSA는 한미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이 오간 2007년 이후 대한민국을 핵심 정보 수집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관련 지부까지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사생활은 물론 군사, 외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도청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루어졌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동문서답으로 답함으로써 대답을 회피해버린 건데요. NSA는 세계 각국의 사과와 해명 요청에도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모았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도 다 감청하고 수집하면서 왜 자기들한테만 그러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죠.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미국 국가 안보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NSA는 성명을 발표할 때마다 스노든에게 국가 반역자 프레임을 씌우며 매국로로 몰아가기 바빴습니다. 거기에 스노든은 이렇게 답합니다. 미국 정부가 날 죽인다고 해도 진실은 감출 수 없다. 또한 다가오는 진실을 막을 방도도 없다. 스노든은 다음 해인 2014년 퓰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스노든의 수상에 대해 논란이 일자 선정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스노든 게이트라고도 불렸던 이 폭로 사건은 2017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미국이 과연 모든 도청을 끝냈을까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전 세계인을 감시할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